그리고 저는 사실 3년 전부터 파킨슨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래프터가 흑자인스러운데 그래서 다메시리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파킨슨을 시작했고, 저는 파킨슨의 짓은 3년 전부터 파킨슨과 파킨슨을 시작했고, 내 래프터의 앞이 흑자인스러움에 생기고, 제 래프터의 앞이 흑자인스러움에 생기고, 제 래프터의 앞이 흑자인스러움에는 안타깝고, 그래서 다메시키리가 잘 안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다메시기 기술을 기대하지 말고 칼과 칼질, 퍼포먼스, 겁날의 성능만 한번 보십시오 Don't doesn't expect cutting skill, just expect how well the sword cut and the performance of the sword. 발이 불편하니까 뭐 이런 종이 뒤집는 것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tually, I have been Parkinson for 3 years So, my left arm, my left shoulder, left leg is not natural So, don't expect my performance skill You have to only expect this katana quality How about your quality? Now, I'll show you performance Left leg is not comfortable, so, mistake, left cutting You have to be a good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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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here 10 times fold it Folding steel Already ordered I have I will send it to American The Gloves was also a thing The zwei Bag generations Very light And the drauf to Daniel 잡スーツ Were Don't target The How about How about Not I Got Whoo My 기카시랑 메뉴키 까지 음 여기는 지금 왁기자시 인데요 왁기자시의 성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죠 아무래도 왁기자시는 한 손 사용합니다 두 손인데 한 손으로 잘 배지죠 잠재다이 칠까봐 조심했는데 다이나 안 쳤습니다 슬쩍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잘 배지죠 굉장히 제가 힘들어 배지 않습니까 왜냐면 맞은 것들이 사무실로 이제 날아가서 막 책장 속에 끼고 이래 가지고 뭐 함부로 못하면 사무실이 아주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날라가서 더럽힐까봐 또는 뭐 부딪힐까봐 이 활동의 액티비티는 크게 못합니다 마침 쪼가리가 좀 두껍지요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한번 줄로 날아가 볼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배기 위주로 자세를 낮추고 자 왁기자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해야죠 잘 배집니다 한 손으로 해서 자 방금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착오로 치는 것이 역시 혼산마인인데 혼산마인하고 텐타임 폴도 하고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아주 베리 굿 베로웰 카팅 헤드 속 압셔버스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도 잘 맞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구 이제 온 실버 데코레이티드 카타나는 이제 영상을 보고 보시니까 되게 좋죠 좋습니다 아름답고 베리 심플 뷰티플 베로웰 카팅 베리 굿 베리 굿 솔이 베로웰 카팅 베로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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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팅 그리고 또 뭐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드 스워드 예술 스워드 무게중심이 좋습니다 샌너 오브 그라비티 굿 카팅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싫어합니다. Not expensive. 그리고 여러분들 도장, 관장, 금도 이하이도나 마스다들에게 오프 디스카운트, 물론 인터넷에서 받을도 패드웨이 멤버들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님들, 코리안계 아메리칸들한테도 오프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30개 만들었습니다. 10일 정도 오면 그것을 다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completed is about 10 days. 10일이면 됩니다. 10일 이후에는 여러분한테 두 스타일. 이것은 블루드라곤을 오더 받아서 조립을 해야 되고요. If you order, I have completed SIA, 적가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It will take one month. But seven, eight times, 폴드 한, on silver 무사시는, I think 10 days completed. So, if you order, 바로. If you order, I'll give you. Just now, I'll give you. 그런 것은 이제 온 silver는 10일 내지 15일만에 It will take 10 or 50 days alive to America. 가격이 궁금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I think Honsamai Katana is 1625. 그것은 이제 1650달러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거 할 때 같이 주문을 블루드라곤을 주문을 해 주시면 제가 1500달러로 디스카운트 포유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클라우드 시핑 페인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딩 스틸로 만든 것은 I'll give you 900. If you like 저어봐 뭐 저어봐 여러 저어봐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조만강 광호메사 그 다음에 카우 라이트 카우 테이블 마스터 하고 이건 이제 기우기가 역시 라이트 카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리안 타이브 요거는 이제 블루드라곤 드라곤입니다. 블루드라곤은 좀 비싼데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Of course I'll give you issue your certificate or recognition and quality assurance 품질보정서 그 다음에 품질 인정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rea sold company I am 셀 direct moon e1 if you ask answer for me use e-mail e-mail n n o n 5 9 o 6 at han mai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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